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배송이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 철회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걸로 좀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구체적 사례로는요. 옷 주문한 지 한 달 넘게 오지 않아서 민원 넣었는데 오히려 고객의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고 환급 거부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한 손님은 배송 시작 전에 취소를 요구했는데 마일리지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쇼핑몰 들어가 봤는데 예전부터 이런 다툼이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오히려 업체 측은 또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트에 불만글을 올리니까 역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업체 측의 이런 대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불법입니다. 배송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해서 청약이 철회되면 3일 이내에 받은 돈을 환급해야 되고요. 설령 배송 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불법이니까 해당 업체 측은 처벌을 받게 되겠군요. 정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영업정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거죠. 공정위는 여전히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인과응부라고 생각하시고 영업정지 끝나고 나서는 착한 회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켜도 보겠습니다. 작전 나간 군인이나 경찰도 아니고 병원장이 삼단봉 휘두를 일이 있나요? 휘두를 일 없죠. 그런데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위험한 일에 처했나 봐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데 무슨 사연이죠? 지난해 2월 병원장 A씨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느닷없이 수납 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휘둘렀다고 합니다. 병원장이면 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대리기사가 다행히도 실제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전 도중 그거 신경 쓰느라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 차량도 차량이지만 다른 차들도 위험해지잖아요. 어쨌든 택시나 버스기사 폭행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대리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같은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버스나 택시, 스쿨버스나 대리기사 등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병원장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받았습니다. 뭐 자업자득이네요. 병원장이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리인데 더욱 겸양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겠습니다. 필로폰 커피 하니까 저는 일단 강남 마약 음료 사건부터 떠오르는데. 네. 이번에도 마실 거에 마약탄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요. 필로폰 커피 마셨어요.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투약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112에 자수했습니다.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2살 여성이고 자수했고 이게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 여성이 왜 자백했는지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일단 자수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동기가 명확치 않은데요. 여러 부분 살펴볼 텐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여성에게 필로폰이 전달됐는지 유통 경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텔에서 그냥 혼자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우리 갔을 때는 혼자 있었어요. 추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마약 범죄가 이제 정말 생활 속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고요. 수사하다 보면 또 다른 사건들이 고구마 주기처럼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계좌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